안녕하세요. 책추남 첫번째 First Classic Book Consult 안내드립니다. 이제 하루 남았죠? 조금 자리가 남아서 여러분께 마지막 공지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함께 책 선택해 주셨고 제목 함께 선택해 주셨고 여러분 디자인까지 함께 선택해 주신 그래서 함께 우리 북펀딩 성공해서 제출간을 성공시킨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함께 축하하는 의미에서의 클래식 Book Consult 진행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때문에 정말 우리의 꿈이 함께 현실로 이루어지는 첫번째 좋은 또 Small Wins, 작은 성공의 경험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연주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도 마친 지 얼마 안 됐고요. 아주 새 연주홀이고 아주 아담하고 예쁜 연주홀이죠. 자 이곳에서 우리 책추남 정모, 사월정모 진행됩니다. 자 첫번째는 일부 클래식 음악 콘서트고요. 지난번 한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쭉 한번 가볍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올린스트 이보연 선생님, 그 다음에 연주곡 있고요. 또 피아니스트 김강태 선생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피아노 연주 함께 하시죠. 또 소프라노 김융희 선생님, 소프라노 한예빈 학생인데 역시 또 뛰어난 학생이죠. 소프라노 윤리나 역시 이제 서울대 성악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함께 이제 성악 공연과 함께 진행이 되고요. 자 2부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독서 토론으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정말 끌어당김에 대한 마지막, 정말 끌어당김에 저는 정말 마지막 끝판왕인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 한 권으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잘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좋은 책으로 여러분 함께 직접 우리가 펀딩해서 재출간한 책으로 함께 독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격조높은 삶을 위한 예술교육을 추구하는 예주랑 대한통합예술학교죠. 그래서 이제 예주랑 글로벌 아트스쿨과 함께 갑니다. 이 학교의 특징 중에 재미있는 건 이제 막 개교를 준비해서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 예술교육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실력자들이 재미있게 의사 선생님들이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또 실제로 본인께서도 성학을 전공하시기도 하셨죠. 자 실제 성학 가시면서 또 실제로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죠. 독일 의사 선생님이시고 파바루티를 진단한 그렇게 경험도 있으신 실력자인 신 권용호 이사장님께서 이 유럽식의 정말로 고품격의 예술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술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 또 한국에 꼭 펼치고 싶다라는 뜻으로 설립하셔서 추진하고 계신 학교고요. 또 교장선생님 김희철 교장선생님도 중국 심양대학교 음악대학교수로 제주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 제주 예주랑을 책임지고 계신 뛰어난 또 예술가시죠. 또 함께 하시는 박소연 이사님도 고등학교 때까지 피아노와 성학을 전공했다가 아주 독특한 이력이죠. 치대에 가셔서 아주 또 성공한 치과의사 선생님으로서 또 다음 세대가 자신의 음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음악으로 격조 높은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끌어가고 계신 학교입니다. 자 이렇게 예주랑에 보면 제주도 캠퍼스도 있고 자 그래서 북콘서트 참가 안내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내일이죠.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예주랑 서울 캠퍼스 연주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참가비는 노쇼 방지의 의미로 이제 5만원 일반 여기가 끝이 아니다 책만 갖고 오시면 그냥 3만원 그리고 온라인 멤버십은 2만 5천원 복살롱 멤버시면 2만원 라이프 체인저 코칭 멤버시면 이제 1만원 이렇게 노쇼 방지 개념으로 여러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장소는 예주랑 서울 캠퍼스 50명인데 조금은 더 저희가 좀 넉넉하게 자리를 가지고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소수 인원만 더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책춘함의 퍼스트 클래식 북콘서트 우리가 모두 함께 꿈꾸는 시공간으로서의 책춘함 여러분 혼자 꾸는 꿈이 함께 꾸는 현실로 만들어진 하나의 작은 우리의 성과 그리고 함께 축하하는 그리고 즐거운 음악이 함께 흐르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곧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